구독점! 좋아요점! 알림점! 미인점! 여기구만! 아름다워! 저요? 자정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을 하네 어머니 사과 드세요 아침 사과는 금이래요 고맙구나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 봤다 얼마 전에 승진도 했다면서 쉬엄쉬엄하지 않고 운이 좋았어요 승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아휴 피곤하지? 잠도 깰 겸 옛날 옛점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흐어 좋죠 옛날 옛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화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어 여우주연상의 주인공은 점점점의 임포스씨 영화 점점점의 임포스씨 임포스씨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커지는 마음을 점점점 깨닫는 민점이 역을 맡아 알쏭달쏭한 감정을 통통 튀는 연기로 표현해 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우주연상의 주인공인 배우 임포스는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어 임포스씨?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 임포스 아직 전화 안 받아? 네 전화기 꺼놨습니다 매니저 배우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뭐 어디 갔을만한 곳 없어? 뭐 자주 가던 곳이나? 딱히 포스가 맨날 집 촬영장 집 촬영장만 오가던 해오서 임포스 대체 어디 간 거야? 사장님 매니저님 이거 보셨어요? 어? 뭐야 이거 포스 SNS잖아 방금 글이 올라왔어요 어디 어디 마지막 수상 소감? 저는 제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생애 마지막 수상 소감을 남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소속사 사장님, 매니저님, 스타일리스트 쭈니, 영화 점점점의 감독님, 구독들, 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영화 점점점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큰 행복이었습니다 점점점에서 제 연기를 인정받아 행복했고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은 제 마음에 강렬하게 새겨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저는 여우주연상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순전히 운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 연기는 형편없습니다 오디션을 보면 보는 족족 퇴짜를 맞았었습니다 그러다 영화 점점점 오디션을 보러 가는 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가 뭔데? 자꾸 내 마음 흔드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건지 어제 오늘 매일 어떻게 가는지 너만 떠올라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네 이번에도 또 떨어지겠네 어? 네잎클로버? 그때 그 네잎클로버를 줍지 말았어야 했어요 다시 연습해보자 네가 뭔데? 자꾸 내 마음 흔드는 건지 띵크스 씨 대사 해볼까요? 네! 후 후 네가 뭔데 자꾸 내 마음 흔드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건지 어제 오늘 매일 어떻게 가는지 너만 떠올라서 미치겠어 임포스 씨는 제가 생각했던 여주인구 그 자체예요 임포스 씨는 저희와 함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혹시 네잎클로버 덕분? 임포스 씨?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자꾸 내 마음 흔드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건지 어제 오늘 매일 어떻게 가는지 너만 떠올리면 미치겠어 오케이! 임포스 씨 완벽했어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께서 극찬한 제 연기력은 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네잎클로버가 가져다준 행운이었어요 역시 믿고 보는 배우 임포스 연기 최고였어 자 축제! 제 연기가 인정받을 때 정말 기뻤지만 감사합니다 제 실력이 탄로 날까봐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임포스 씨! 안녕하세요 스포츠 점점 기자 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세배우 반열에 오르셨는데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세배우 타이틀을 얻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 아이 좀 빠.. 빠.. 빠져.. 잠깐만 이게 맞나? 아... 이젠 몰라 아찔어 하... 너에게 빠졌나봐 하... 오늘도 네잎클로버 덕분에 했다 그런데 효력이 언제까지 갈까 아... 헉... 에잎클로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행운을 다 써버렸으니 제 진짜 연기력이 들통나는 건 시간문제였으니까요. 이게 맞나? 아, 이제 몰라.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이게 맞나? 어, 이젠 몰라. 아, 어지러워. 내게 빠졌나봐. 오케이. 임포스씨 좋은데 그 좀 더 통통 튀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 네네. 좀 더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고. 네? 더 일찍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이 너무 따뜻해서 이 자리에 더 머물고 싶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을 감쪽같이 속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때 대세배우였던 임포스는 자신이 이룬 것을 모두 버리고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단다.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라면 나도 있는데 어, 저도요. 사실은 저도요. 포스언니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실은 나도 그래. 배우 임포스가 자신만의 행운이라고 여겼던 네잎클로버는 사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단다. 임포스가 느낀 불안감과 죄책감도 포스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었지. 음, 저도 임포스의 수상소감이 공감이 가요. 잘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다 운 덕분인 것 같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속이는 기분이 들고 제 형편없는 진짜 실력이 탄로 날까봐 무리해서 일하고 임포스 말대로 정말 모든 것이 운이었고 임포스가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선희애미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